구약 성경 39권의 순서를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경공부반을 보니까 노래로 배우시더라고요. 장세기출의국기 노래를 부르면서 순서를 외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의 우리 성경, 그 성경의 순서는 사실 기원전 1세기 70인역이라는 번역된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39권의 성경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큰 두루마리 3개에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이 한 두루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티칭이라는 뜻인데요. 토라라는 말은 원래 야라라는 말, 화살을 쏜다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정조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티칭,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 성경은 그들은 네비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로페시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이것을 다 초기 이렇게 예언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네비임이고, 그 안에는 또 불량이 긴 세 권의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의 불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두 개의 불량이 작은 프로핏, 예언서들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무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 열두 개를 다 합해서 네비임, 두 번째 두루마리입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는 캐투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팅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자먼, 욕기, 그게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다섯 개의 좀 특별한 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룻기, 그리고 에가, 에레미야 에가죠.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 그게 다섯 권의 책과 그 다음에 완전히 결이 다른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에미야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에미야는 다른 네비임 예언서들과 결이 다른 문서들입니다. 라이팅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에스라가 쓴 역대 상하 이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출국 역사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다면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귀한기에 이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쓴 역대 상하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토라의 T, 네비임의 N, 케투비임의 K 여기서 T, N, K, 타나크 이게 그들이 부르는 히브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순서대로 했으면 오히려 구약 성경을 좀 보기가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루마리 토라 이거 진짜 중에 진짜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정조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숙이, 신명기 이 제목은 언제 붙여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번역된 70인력 그 번역을 할 때 이해하기 좋으라고 책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이 70인력은 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민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사람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숙이,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여준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두루마리로 된 거니까 별도의 책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가 시작되는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게 책의 이름이고 읽다가 레위기가 시작되는 첫 단어 파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라는 그 첫 단어가 레위기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민숙이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 하니 바 미드 바, 광야에서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민숙이에 딱 들어맞는 제목이죠. 70인역에서는 numbers, 숫자를 세는 거니까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니까 숫자를 센다고 사람은 이해하기 좋으라고 numbers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바 미드 바 우리 원래 성경의 제목대로 한마디로 이 한마디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숙이는 한마디로 광야의 오답 노트입니다. 민숙이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숙이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 둘의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민숙이 1장에 나오는 이 한 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광야에서 다 녹아버립니다. 다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보세요. 각 지파별로 제일 큰 게 tribe 지파고 그 지파 안에 clan,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 안에 있는 family들이 있습니다. 그 각 지파의 가문, 가문마다 리더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파의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쭉 세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국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민숙이에서도 다시 그 회막,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국한 지 2년째가 됐습니다. 2월 초하루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해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이제 진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숫자를 세고 그리고 너희가 캠핑을 할 때 어떻게 진영을 짜라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숙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순신, 하객진 진의 편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성막, 태버네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레위지파가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레위지파 그러면 제사장들이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이 일부분만 아론의 자손들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고요. 나머지들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공병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말로는 노가답니다. 이거 성전 졌다 폈다 해야 되죠. 소중한 물건 이거 날라야 되죠.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과가 번제들이고 남은 그 숙검둥이 죄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잡고 고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고라자손 사건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레위지파가 진영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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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영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캠프의 장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막의 동쪽에는 캠프 유다가 성막의 서쪽에는 캠프 에브라임이 그리고 성전의 북쪽에는 캠프 단위 그리고 남쪽에는 캠프 루 벤 이렇게 캠프 진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캠프 유다에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사갈 수블론 이렇게 짓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문하세 베냐민 이렇게 짓습니다. 항상 선봉은 에브라임이 선봉을 씁니다. 에브라임이 선봉을 쓰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누네 아들 그리고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지파. 여분 내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할 때도 언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이 선봉을 쓰는 거예요. 가장 주력 부대가 캠프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아 베냐민 가장 큰 주력 부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뒤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 그리고 왼쪽에는 루 벤입니다. 루 벤 지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루 벤 지파는 장자지파지만 저 창세기에 벌써 야곱의 첩을 취하면서 장자의 자리를 잃습니다. 문제가 루 벤 캠프 루 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김밥 옆구리가 어디에서 터지죠? 약한 데서 터집니다. 이 루 벤을 중심으로 해서 시몬과 갓 지파가 있는데 시몬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옆에 앉아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겠지만 고라자손 루 벤 시몬 같이 모여 있다가 그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캠프단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튼 에브라임이 항상 선봉에 쓰고 유다가 뒤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생건 이스라엘 역사고요. 우리는 그럼 무슨 지파입니까?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이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촌수로 따지면 우리는 유다지파가 아닐까? 예수님 덕택에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아무튼 군대 갔다 온 집사님들 민숙이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짱짱해요. 거의 월드컵 우승 스쿼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 클랜 그 가문 다 리더들인데요. 그런데 이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 미드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오답 노트예요. 화살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정조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서 무너져 내렸을까? 바 미드바 광야에서 여기서 진치고 저기서 진치고 또 이동해서 다른 곳에 진쳤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멱살 잡고 저기서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또 여기서는 밥상을 엎었던 일련의 이야기들 그게 다 미드바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여우수와 갈렙과 함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이게 민수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사실은 없어요. 다 광야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메시아 신앙의 뿌리에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정통성 문제 때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누가 실질적인 리더냐.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유다라고 생각해요. 왜? 요수아가 에브라임 집하니까 갈레비 유다 집하니까 누가 1등이냐. 이 문제가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통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루우베는 이미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야곱이 열두 집하를 축복할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오른손을 어긋맞춰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아가 속한 에브라임 항상 주력부대 가장 중앙에 선봉했었던 에브라임 이게 우리가 모든 민족의 리더다 생각합니다. 이게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는 거예요. 혼혈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통성 콤플렉스에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라 니들이 우리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잘 와서 예배 잘 안 드리더니 거봐라 그렇게 해서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걸요? 조금 있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의 후예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 저 에브라임이 망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요셉의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리를 일으키시는 메시아를 다윗의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남았을 때는 거 봐라 너희가 예배 잘 안 드리더니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의 극류를 받고 다 회복돼야 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지파의 후예들의 신학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리더 장자를 요셉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지파 문하세지파 당신들이 장자다. 당신이 고통당한 건 고통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다.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다. 요셉의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다윗의 메시아가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실 거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사마리아를 계속 멸시하면서 이게 한계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내로남불이죠. 여당 야당만 내로남불이 아니라 에브라임지파도 유다지파도 한계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경쟁 갈등 관계를 넘어서 이제 열두지파 회복 다 회복 이게 유다지파 후예들의 신학적인 관심이에요. 한계가 있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계속 멸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모든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듯이 인간은 계속 불순정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불순정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요셉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그만큼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유다족속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를 베푸실 거라고 모두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0만 3550명 최고 1세대만 광야에서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이스라엘 다 열두지파도 역사 속에 다 녹아내렸어요.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다시 열두지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4만 사천 그것이 메시아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멸망했지만 그 속에 고난당하시는 요셉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다시 승리하시는 다윗의 메시아가 있다.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고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다 멸망해서요. 여기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숙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민숙의 나간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숫자를 세실 때 민숙이 3장에 보시면 이제 레위지파의 수를 셉니다. 다른 12지파의 숫자를 셀 때는 20살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숫자를 셀는데 레위 사람들 숫자를 셀 때는 한 달 이상 된 깐난아기까지 다 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송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송량을 치르는 거예요.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아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다섯 세 개를 송량값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송량이에요. 여러분 래위지파는요. 원래 서른 살부터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50살까지 하고 은퇴해요. 스물다섯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훈련받고 서른 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훈련기간까지 하면 25년이죠. 그러면 래위지파 숫자를 셀 때 스물다섯부터 훈련받는 부서 50년까지 50살까지 그렇게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셈법은 그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 된 레위지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송량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민숙이의 셈법입니다. 싸움에 나갈만한 자? 노! 아니에요. 애국의 장자처럼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난 거예요. 송량한 거예요. 에브라임 캠프 에브라임 캠프 유다 캠프 루벤 캠프 단 60만 3550명 한 말씀 떠나면 다 허당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이에요. 싸움에 나갈만한 자가 못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에브라임지파 누네 아들 여호수아 유다지파 여분 내 아들 갈렙 외엔 다 바 미드 바 광야에서 녹아내린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고라 자손들 보면요. 고라가 반역을 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보세요. 그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메이듯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고쳐쓰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광야에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바 미드바 로 시작되는 민숙이 여기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여기 토라의 말씀 인간의 삶과 믿음을 정조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멸망 그들의 고난 속에 고난당하시는 요셉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시작이었듯이 하나님께서 고쳐쓰시겠다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고난받는 요셉의 메시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다윗의 메시아로 오시는 승리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고쳐쓰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 원컨대는 요소와 갈렙과 같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